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슈 그 스토리를 좀 보시면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도 있고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어쨌든 다 발표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끝자락에 왔고 근데 사실상 실적도 제조업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지나친 원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또 물류비용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종목들이 대부분 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가 좋아보이고 뭐가 좋아보이고 좋아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닥이고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고 전쟁 리스크도 정점을 찍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그동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 단계를 이제 지나서 어찌할건 간에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마구마구 생기실 텐데 그런 와중에 이거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적으로만 보시고 테마가 연속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슈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판이 한 번 더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이 바뀔 때는 돈들이 글로 몰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테마적으로 시세를 형성한 종목들은요 테마 이슈로 인해서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뿜어져 있잖아요 언제든지 매도를 해도 차익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리고 그 시세를 만든 주체들이 뒤늦게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차익실현하는 걸 받아내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고 바당에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시세를 보면은 충분히 매도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슈가 다른 쪽에서 더 좋은 이슈 더 큰 이슈가 뜨면 당연히 매도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테마라는 거는 뭐 꼭 잡주만 테마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적 주고 우량 주고 한들 어찌됐든 테마적 성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테마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최근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저 또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지금은 시장을 좀 간을 보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은 우리가 코리아 서키트 100%대 돌파 한 번 또 맛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또 뒤따라올 수 있는 후발주자들 수익률 진짜 대박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몇 개씩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밖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최대한 접근을 해서 그냥 아직까지는 시장이 명확하게 그동안에 모든 악재를 다 깨부수고 새롭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아직 그런 타이밍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쪽에서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주민턴의 160만원, 32만원, 하이로닉 16만원, 주민턴의 100만원, 캠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주민턴의 45만원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요 주민턴의 110만원대, 대원전선 43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챙길 것들은 단타로 천천히 챙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실적조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돌림을 만들어 줄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돌림이 나타날 거라면은 지금 최저점에 있는 상황이죠 지수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그래프를 최저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리가 역대급의 저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많이 빠졌고 다양한 이슈로 빠졌거든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시장이 주는 기회만큼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월달 마지막 이벤트 진행했었죠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이 영상까지만 녹화가 되고 바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막차 타실 분들 서둘러서 탑승해 주시고요 연휴 오늘 쉬는 날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단타 수장 방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말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010-229-1-2353 1 플러스 1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을 들어가셔야지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율을 느끼시는 방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1 플러스 1 총 61에 44만원 한 달에 22만원 꼴이에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 되니까 부담원 없이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또 다른 제2의 코리아 서키트를 같이 준비를 해보고 연말까지 대박 날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부터 편입을 해두면 너무나 편하겠죠 마지막 이벤트 오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좀 강했던 테마가 뭐가 있죠 로보로보 중심으로 해서 로보 테마 그쵸 로보티즈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 좀 상당히 좀 강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갖다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친환경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관련된 종목들 일부 또 강세 흐름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봤자 이 전쟁 리스크가 정점까지 갈 때는 뭐 대유라든지 팜스토리 그쵸 이런 것들도 곡물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었고 중앙에너 비스처럼 그쵸 중앙에너 비스 이런 것처럼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들 정유주도 중심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천연가스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보성파워텍 상한가 한신기계 19%대 일진파워 17%대 우진 14% 서전기전 우리기술 두중 한전산업 애너토크 등등 이렇게 해서 다같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좋아요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인거는 좋긴 좋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에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뭐다 전쟁 리스크다 그쵸 전쟁 리스크의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시장의 급등락을 보이고 이런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점점 완화되어 가는지 혹은 더 점점 심화되어 가고 고조되어 가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어 이정도면 이제 거의 끝났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 고정도 되는 순간에서는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로봇이든 뭐 원전이든 그 다음에 다른 뭐 유가 관련된 것들 뭐든 뭐 테마주 있죠 이런 테마주들이 그동안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마주라는 건 항상 시장이 지금 남아있는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슈 타고서 등락을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 한번 한탕 딱 해먹고 끝난다 이제 나머지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동안에 찌들어서 못갔던 그리고 좋은 종목들 이제 본격적으로 물타기를 해도 되는 시점이자 신규맷을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투입이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떠났다고 하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아직도 많이 받아먹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이 1조원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양대시장 아직도 돈이 많다 아직도 총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런 시장 상황 테마는 테마대로 대응하세요 두 중 좋은 거 알아 원전 관련 이슈 알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주식시장에서는 냉정하다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이 이슈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지금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너무 못 가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좀 가고자 하면은 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빠지고 이제 이게 걷어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담아드렸던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세를 한탕 좀 해먹을 수 있을만한 종목 SDN 그 다음에 로보티즈 KGTS 요런 종목들 단타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어 이런 종목도 추가적으로 한탕 더 수익은 좀 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별도로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한 한 종목 더 본다면 조이스티 요것도 이제 거래가 좀 이쁘게 잘 터졌거든요 이런 종목도 9,000원이라는 핵심적인 가격을 지지를 좀 해준다라는 조건 하에 9,000원 부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똑같은 종목 똑같은 섹터는 최대한 좀 피하시고 어찌 됐건 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거래가 유입됐던 SDN, 로보티즈, KGTS,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조이시티까지 요렇게 해서 네 종목 정도 관심 종목에 지금 바로 좀 넣어두세요 지금 바로 넣어두시고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중요한거는 이슈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슈가 어떻게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 이게 뭐 갑자기 또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런거 잘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단기 트레이딩 관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저는 딱히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에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 및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걷어지기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기하는 자세에서 이후에 스토리가 급변하는 스토리가 급변하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자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싹 다 바꿔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자꾸 억누르고 짓밟았던 못 가게 발목을 잡았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전쟁 리스크가 핵심적이기도 했고 금리 인상이나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에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더 세냐를 주목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재미있고 어느 쪽이 좀 더 세냐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센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딱 대기를 좀 하고 있어요 페넥리스트 다 준비가 됐고 이번 하락장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좀 준비하면서 또 대응하면서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보호자로서 동행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됐고요 90%는 분석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는 뭐냐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미세한 방향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90%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제는 시장이 이 이슈만 걷어지기만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가 또 정해진 그 플랜대로 뛰어들 겁니다 다 같이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 뭐 사실 과거에도 너무나 많은 종목들을 2차전지며 뭐 메타버스며 싹 다 여러분들을 뭐 다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기판 쪽 반도체 쪽에서도 기판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기판이었고요 그래서 서키트 같은 거 여기저기서 막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뭐 몇 프로 먹었네 먹었네 떠들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어깨에서 저만큼 코리아 서키트를 저렴하게 추천한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키트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봤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거 테마 종목은 테마는요 여러분들 빠르게 올리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야금야금 오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뛰어 타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면 사실 돈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1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물론 더 가요 더 가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적어 가진 현금으로 더 많은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매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터플렉스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니까 지금 단기 53%였단 말이에요 어디 지금 유사투자자만 해서 어 이런 리딩 서비스를 하는 수익자랑 하는 데서 여러분들 단타 말고 단타 말고 실적주들과 성장주들 중심으로 이런 수익들을 어디서 감히 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사실 50% 보여드리고 45% 이것도 창피해요 이 이상도 가능한데 저는 이것도 솔직히 창피합니다 더 할 수 있었어요 더 보여드릴 거고 그걸 제가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계좌에 다 본인들을 보유를 하게끔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저도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더 수월한 거예요 서로 더 좋아야 서로 더 편해 괜히 오를 때 중간에 막 이렇게 오시면 뭐 그때도 만약에 당연히 오시긴 오시겠지만 오를 때 오시는 분하고 밑바닥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하고 누가 더 성과가 좋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즘 들어서 영업의 강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저렴한 시장일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더 편하긴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직접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내 계좌가 저렇게 되게 한번 여러분들이 세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4만원이란 금액 여러분들 업계에서 이 정도 금액도 투자 안하면 이거 어떻게 돈 봅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보통 뭐 체육 운동 이런 거 레슨 받고 하는 것만 해도 취미생활 레슨만 해도 한 달에 15만원 20만원씩 하잖아요 1 플러스 1에 60일에 44만원이면 부가세 빼고 한 달에 20만원 꼴이잖아요 이 정도 투자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핏담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취미생활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취미생활돈밖에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비싼 금액이 아니고 440도 아닙니다 44만원입니다 1 플러스 1이고요 아시겠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어도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좀 함께 하셔서 좋은 성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